러브인 브리즈번 제16화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2008년 5월 26일 건국대학교 병원 아침 7시가 되면 청소 아주머니가 1105호 슬기통을 모두 비우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다. 어느새 아주머니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힌다. 동시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병원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 태어난 누군가를 대신할 병실 침대 하나가 환자를 맞을 준비를 끝마쳤다. 마지막으로 막내 간호사가 침대 시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 신상 정보가 쓰여있는 카드를 침대 끝에 꽂고 나가면 병실 안에 있던 모든 환자들은 이제 곧 새로운 환자가 들어올 것을 미루어 짐작한다. 이곳에서 이름, 나이, 직업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 다만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궁금거리다. 잠시 후 하나, 둘, 셋,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침대뽀의 뇌의 귀통위를 잡고 동시에 들어올려 움직이기 힘든 환자를 일반 병실 침대로 옮기고 있었다. 병실의 모든 시선이 새로운 환자에게로 향해 있는 순간이다. 새하얗고 뻣뻣한 이불보가 그녀의 몸에 덮여있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차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어디 불편한데 없죠? 응급실에서 이제 막 올라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차트를 들고 들어온 민정이 링거의 양을 조절하며 환자에게 물었다. 환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민정은 그녀 역시 다른 환자와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환자와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부모가 오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는 결국 간병인을 둔 채 방문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도 꽤나 말수가 적은 환자였다. 여러 번의 수술 때문인지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여러 약에 의해 힘겹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나 그녀의 부모가 왔다 가면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간혹 병원의 장기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곤 한다. 병을 고치러 왔다가 되레 병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 수개월 동안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아픈 사람만 있는 병원에 있다 보면 누구라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도 그런 이유처럼 보였다. 민정은 그녀가 일반 병실로 올라온 지 일주일이나 흘렀지만 그녀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못했다. 평소 민정의 성격이라면 그녀와도 벌써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환자에게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동했다. 그런 이유로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간호사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환자들을 대할 수 없었다. 저녁 많이 드셨어요? 다소 힘없는 형식적인 물음에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로봇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민정 역시 더 이상은 묻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새벽 3시 병원의 밤은 간호사들에게 침묵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밤에 대부분의 일들이 준비된다. 차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민정이 컴퓨터와 차트를 수시로 오가며 정신없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때마침 눈앞으로 누군가 지나쳐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민정 역시 잠시 쉴 겸 하던 일을 멈추고 환자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다. 잠이 안 와요? 민정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네. 그녀가 민정의 눈을 애써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민정은 밤군무를 할 때면 잠을 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커피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수연 씨 맞죠? 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한데 저 혼자만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지금 커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민정은 텀블러를 살짝 위로 들어 보여주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민정은 그녀의 얼굴에서 드리워진 그리움을 엿볼 수 있었다. 몇 번의 수술과 치료로 몸이 많이 쇄약해진 상태이기도 했지만 얼굴에서 드러나는 슬픔은 단지 병에서 오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았다.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눈이 쌓인 듯한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에게 민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네? 그녀는 예상 못했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정을 바라보았다. 수연 씨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쓴 웃음을 지었다. 간호사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나요? 그녀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진 말투로 물었다. 항상 그렇죠. 사실 그리워했죠. 옆에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을 그리워했으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말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금 그분은 어디 멀리에 있어요? 예상 못한 그녀의 질문에 민정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민정은 창문 밖 저 멀리 높이 솟아있는 빌딩의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마도 그 그리움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처음으로 드네요. 민정이 앉은 창문 밖으로 때아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또다시 선우의 전화였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너가 민정이보다 더 많이 전화하는 사람이란 거 알기나 하니? 그래? 몰랐네. 내 걱정 그만해도 된다니까. 나 이제 정말 괜찮아. 며칠 전 준호는 두 친구를 부른 뒤 그녀와 함께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과거가 되었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제야 민정과 선우는 준호의 말을 믿는 눈치였지만 그의 말대로 다시는 그녀를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준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자신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다는 것을. 늦은 저녁 누군가 벨을 눌렀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선우는 분명 아니었다. 그 녀석은 주먹으로 벨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민정이라면 분명 미리 전화했을 것이다. 요즘 들어 그녀는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다. 유진아!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아니 몇 초간 심장이 멈추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존재가 불확실했던 과거의 기억이 그의 앞에 증명이라도 하듯 튀어나온 것만 같았다. 오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왔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 우린 이미 끝났으니까 아니지 시작한 적도 없잖아.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을 테니까.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그는 선우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또다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준호는 자신마저 속여가며 잊으려 했던 지난 과거와 그녀가 떠난 현재에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었다. 선우가 말했다. 지금은 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야. 인생이란 게 신비롭게도 그래. 사람 마음은 여자의 머리 스타일보다 더 빨리 변하거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가 예전처럼 또다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맺혀있었다.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내 말을 조금만 들어줘. 부탁이야. 그녀는 호주에서만은 조금 다른 투로 말했다. 그때의 편안함,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엇에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해 했다.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 난 그동안 충분히 힘들었어. 그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뭐라고? 내가 다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직접 하지 않은 말들을 믿는 거야? 그녀는 차가운 그의 반응에 무언가의 마음을 강하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내게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줘.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줄 단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음이 약해져 당장이라도 그녀를 와락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 그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으로 인해서 난 많은 것을 얻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까지도 침대에 누워 세상을 탓하고만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이건 정말 진심이야. 그가 그녀에게 받은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녀. 그녀에게서 새 생명을 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 행복하길 바랄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마음과 다르게 이분 자신의 입장만을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지 못한다. 김준호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당장 그녀를 잡아. 그래 오빠도 행복해야 해. 그녀의 눈동자가 살며시 흔들렸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담담히 뒤돌아섰다. 이대로 그녀가 떠난다면 그는 평생 동안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느새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그녀를 따라 계단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문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몸 안에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공허했다. 내가 언제부터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지금이 아니면 그녀를 영영 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때 시계 초침 소리가 어디선가 큰지막하게 들려왔다. 시한폭탄 타이머가 작동된 것처럼 소리는 점점 빨라지며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 위로 검은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사라졌던 그녀와의 추억이 파도에 실려 떠돌다 그의 기억 어딘가에서 되살아났다. 왜 당신을 만나고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누가 당신을 내게 보낸 거죠? 전에도 말했듯이 그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세 자신에게 다가온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준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 하는 그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를 찾아온 것은 누구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네 단지 자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난 지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네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어. 남자는 계속 말을 기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며 때론 행복해야 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하지 어떤 사람들은 슬픈 과거만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기도 한다네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달린 거야 자네의 선택은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기보단 불행했던 기억만을 기억하는 거였지 난 자네의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다네 그 말은 제가 아직도 잃어버린 기억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놀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자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순간이 있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물었다 말했듯이 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이야 그 순간을 기억해내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 자신이라네 남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동안 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해줄 말이 있어 브리즈번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거리와 N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브리즈번 시청사는 도시의 또 다른 명물이다 너네상스 양식의 건물로 중앙에 있는 92미터 높이의 시계탑이 하늘로 솟아있고 그곳에 올라서면 브리즈번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앞쪽으로는 오랜 동안 도시를 가로지르는 브리즈번 강이 흐르고 시티와 사우스 브리즈번을 연결해주는 오랜 전통의 빅토리아 브리즈가 여전히 건재해 있다 빅토리아 시작점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도서관이 있다 그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원형의 조형물들은 얼마 전 사라지고 투명 사각형의 조형물들이 모서리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그 안에서는 여러가지 색채를 띈 불빛들이 투명 박스 안을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첨단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오묘한 색의 조화다 또한 친환경 해안도시답게 많은 나무들이 도시를 녹색으로 꾸며놓고 있다 녹색으로 둘러싸인 사우스 브리즈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곳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계 호주인 아이린은 퇴근시간보다 좀 더 일찍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차를 몰고 시내를 빠져나가려다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얼마 전 도서관 앞의 광장을 꾸며주던 크고 작은 원형의 조형물들이 사라진 것이 그녀는 못내 아쉬웠다 새로운 조형물을 보고 있자니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너무나 아쉬워하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에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다 한 번은 오랜 동안 단골로 다니셨던 스시 전문점이 건물의 노화로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눈물로 떠오른 아버지와의 추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녀는 도시의 오래된 것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시청에 근무하다 보니 오래된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도 전에 어떤 것들이 사라지게 될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왜 지켜내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최근에 그녀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 오래된 도시를 살리는 것은 과거를 없애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녀의 활동에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다 오늘 그녀는 그녀의 딸과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매주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최근 들어 여러 활동으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져 한 달째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페이필드 킨더가든 아이린이 차를 유치원 앞에 대고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미 그녀는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딸을 두 팔을 벌려 안았다 우리 딸 오늘도 즐거웠어? 예 마미 It was a fun 캐롤이 대답했다 해민아 아빠랑 엄마랑 있을 때는 한국말로 하라고 했지? 그녀는 아이가 한국말을 잊지 않게 교육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아이린은 다시 차를 되돌려 울릉가바 타원을 향해 달렸다 울릉가바를 지나 22번 국도인 올드 클리브랜드를 타고 20분 정도를 가다 보면 캠프 힐이 나온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살고 있는 세어필드보다 조금 더 시티에 가까운 캠프 힐에 살고 있다 코너를 돌자 저 멀리에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 앞에는 어머니가 나와 서 계셨다 약속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테라스에 나와 자신의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8년 3월 12일 한국 준호의 아파트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웃기지 마 넌 겁쟁이일 뿐이야 그녀의 행복을 원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그녀를 잡아 난 단지 그녀를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 그녀를 안고 그녀의 숨결을 느끼고 함께 웃고 싶을 뿐이다 사랑이 아니면 인생은 대체 뭔데? 그래 사랑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1층 3층 11층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20초 동안 그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초조했다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어딘가에서 숨어있던 마그마가 터져버리듯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가 밖으로 미친 듯 달려 나왔을 때 도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그녀를 찾아보았다 저 멀리 그녀로 보이는 한 여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확실치 않았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 그녀일 확률이 매우 높았다 유진아 그녀를 부르며 있는 힘껏 달렸다 달리다가 앞에 쌓여있는 눈을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는 팔을 뻗어 땅을 짚었다 아!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팔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팔을 붙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가 확실했다 유진아! 다시 한번 힘껏 불러보았지만 거리에 차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그녀는 뒤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더 빨리 그녀를 향해 달렸다 눈앞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는 무시하고 달려갔다 그때였다 그가 긴 경적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눈부시게 밝은 불빛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러브인 브리즈번 제 17화 기억에 남겨진 사람들 0000년 호주 뭐라구요?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남자의 충격적인 말에 준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한 그대로라네 자네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늦게 말해줘서 미안하네 난 자네가 스스로 알아가기를 바랐던 거야 남자의 표정은 다소 진지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준우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는 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스위퍼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 중인? 이러는 겁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네 자네 역시 중인이지 더 이상 사람은 아니란 거야 자네가 살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지 자네는 지금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걸세 준우는 도대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남자의 말을 잇는 그대로 믿자니 너무나 뻔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신이 우스웠다 분명히 그는 이렇게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바람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남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자의 말을 믿지 않자니 지금까지 남자가 알고 있던 그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실이었다 준우는 점차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혼란스러웠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레 남자에게 물었다 솔직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지를 않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충격이겠지 지금 자네는 자네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겠지 그 심정 이해할 수 있다네 하지만 지금까지 일들을 생각해보게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가 어딜 봐서 죽었다는 겁니까? 준우는 다시 상기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며 살아간다네 지금껏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남자가 물었다 글쎄요 기억이 잘 그는 남자의 말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게 저들이 우리를 한 번이라도 의식하는지를 저들에게 우리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야 여전히 남자를 믿지 못하던 준우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보라색과 노란색의 꽃들로 장식된 노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의 부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누군가 그의 말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익스큐지 미 금발의 멋쟁이 아주머니는 편안한 자세로 레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요새 꽃꽂이를 배우는지 남편에게 너무 재미있다면서 한 번 배워보지 않겠냐는 농담을 던졌다 남편은 자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겠다고 응수를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큰 목소리로 말했다 헬로 익스큐지 미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가 그들의 테이블을 바로 옆에 서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여보세요 내가 안 보여요? 그들의 웃음소리만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맙소사 내가 정말 죽었단 말인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거짓말 마세요 전 죽지 않았다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아저씨 그는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남자에게 달려가 화를 내보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끝내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죽었던 거였군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서럽게 울고 있는 그에게 남자가 천천히 다가섰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안아주며 위로했다 괜찮아 괜찮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일찍 또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늦게 말이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그를 위로했다 그리고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지나고 나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인생도 결국 기억 속에 사진 몇 장으로만 간직되어 버리니까 길고 긴 인간의 삶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결국엔 찰나의 순간일 뿐인 거지 그는 여전히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고 있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바다로 돌렸다 그리고 눈을 감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남자의 눈에서 한 방울의 액체가 뚝 떨어졌다 남자는 귀에게 시간을 주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가 말을 꺼냈다 자네 인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남자의 질문에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건 말이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따위가 아니야 진정한 삶이란 바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는가 하는 거라네 1분을 사랑했던 100년을 사랑했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가 슬픈 것은 저의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전 그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녀는 저를 미워하며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왜 그녀가 자네를 미워할 거라고 단정짓는 거지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잠시의 시간 그리고 그녀를 눈앞에서 보내야 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모두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군 남자가 시선은 바다 쪽에 고정한 채 말했다 네 그때 저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의 기억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기가 두려워 그녀의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전 그녀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저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고 저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그때 그만 달려오던 차와 그는 괴로움에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끔찍한 교통사고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네 남자가 다시 먼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파도는 어느새 잠잠해져갔다 심하게 불던 바람도 차츰 잦아졌다 이제 자네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건지 알겠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이기도 하지 자네는 벌써 한참 전에 이곳을 떠났어야만 했어 어디로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네 오로지 자네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자네는 아직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과거의 시간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과거의 자기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남자는 쉬지 않고 말을 이어 나갔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몇 년 동안에 걸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네 그 안에 남겨진 기억들을 말이야 자네가 살았던 세상도 그렇지 않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사진을 보며 옛 추억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일세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네 말하자면 말이지 그럼 전 언제 떠날 수 있나요? 그가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미안하지만 그건 역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자네는 이미 오래전에 기억을 정리하고 떠났어야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지 결국 자네가 기억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내가 이곳으로 자네를 찾아온 것일세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다 나는 단지 도움을 줄 뿐이라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모든 정답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 말게나 나는 어디로 떠나려고 했을까 내가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정말 그녀 때문이었을까 호주 브리즈번 엄마 또 나와 계셨어요? 어이구 우리 혜민이 왔네 점잖은 미소로 자신의 딸을 반겨주던 그녀는 손녀를 보자 어린애처럼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달려가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손녀를 번쩍 안았다 우리 아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가 할머니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보는 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딸의 방문이 뜸할 때면 직접 차를 운전해 손녀를 만나러 갔지만 이제는 몸이 더욱 안 좋아져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딸의 방문을 기다렸다 엄마 몸은 어떠세요? 아이린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액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다 걱정할 거 없어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몇 번이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시곤 했다 집안은 온통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끼는 것들이었다 아이린은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이 존경스러웠다 따뜻하게 간직한 기억들 그것들이 어머니의 보물이었다 어머니는 가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추억이 잠기곤 하셨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의 입가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그녀에게도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상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그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줬고 항상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브리즈번 시티 그녀는 어머니와 딸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내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자주 가시곤 했던 보타닉 가든을 끼고 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브리즈번 강을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늘 좋아하셨다 그곳에서는 잔잔한 물결을 만들며 강을 따라 연락선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 보이고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은은하게 빛나는 스토리 브리즈가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는 이곳이 좋다고 하셨다 2009년 2월 26일 아일랜드 더블린 아직 한 겨울인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트리 정중앙에 하늘로 뾰족히 솟은 120미터 높이의 원형 철탑 더블린 스파이어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높다란 하늘 위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도시의 상징이자 명물인 이 탑을 흉물스럽다고 말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회색빛의 외로운 느낌의 도시 이미지와 잘 마다 떨어지는 차가운 탑이었다 마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주사바늘을 연삼키했다 건설 당시 온갖 비난을 받았던 파리의 에펠탑처럼 더블린 스파이어도 언젠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더블린은 매일같이 흐리고 비바람이 불어 도시 자체에 우울함이 깊게 배어 있다 영화 원스의 분위기 그대로였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아날로그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 잿빛 보도블럭과 족히 몇십 년은 된 것 같은 낡은 옷차림들 흔히 초록의 나라라고 하면 아일랜드를 생각하지만 그곳은 초록이 아니라 회색빛이 가득한 도시였다 밤이 되면 더블린 시내 어디에서도 스파이어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볼 수 있다 그 작은 불빛은 등대의 그것처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묵묵히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항상 방수점퍼를 입고 다녔다 언제 어디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집을 나설 때면 힘들게 머리를 정리할 필요도 없었다 언제나 지치지 않고 어디선가 비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다 그가 이곳으로 온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영원히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시간들이 서서히 꿈틀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 그리고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자신이 새로웠다 일주일에 6일은 비가 온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 더구나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의 강한 바람도 동반한다 더블린 사람들은 비바람에 익숙한지 우비나 우산이 없어도 절대 비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 어쩌다 해가 뜨면 모든 사람은 공원이나 거리로 나와 그 소중한 날을 즐긴다 매일같이 눈부신 햇빛이 가득한 어떤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고마움이다 오늘은 그가 마지막으로 학원에 가는 날이다 1년간의 과정을 모두 마침내 끝냈다 여느 때처럼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한쪽 귀로는 서울 하늘 아래서 그토록 싫어했던 거리의 소음을 즐긴다 그는 1년간 이틀이 멀다 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음악의 제목을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다 언제나처럼 그는 10분 늦게 학원에 도착한다 학원 안은 너무도 고요하다 그러면 그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한다 헝클어진 머리를 이리저리 정리하고 있으면 본래 색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바랜 체크무늬 난방을 입고 네모난 은퇴 안경을 착용한 중년의 남성 잭 선생님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며 한마디 하신다 저스틴 거울 좀 그만 봐라 안 그래도 멋져 외모에 별 신경쓰지 않는 잭 선생님은 수업이 늦었는데도 거울 앞에서 멋을 내고 있는 저스틴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을 찾는 잭 선생님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잭 선생님 100%의 출석률로 1년간 성실히 성실히 수업에 임했다는 증명서를 받으니 그는 감회가 새로웠다 학생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기쁨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친구들 선생님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니 우울해졌다 우울해졌다 그는 그날 저녁에 같은 반 친구들이 마련해준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가 스테파니 집으로 들어서자 친구들은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환호했다 레이 파울로 킴벌리 미첼 그리고 그를 항상 아껴주었던 레베카 선생님까지 모두 그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는 친구들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놀았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맥주병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대화 상대를 찾아다녔다 그들의 파티 문화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그는 머리도 식힐 겸 밖으로 나왔다 밤은 밤은 9시를 넘긴 아직은 이른 시각이었지만 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골목의 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그는 집 앞 보도블럭에 앉았다 가끔은 지난 과거를 잊을 만큼 이곳 생활에 푹 빠져 지낸 것 같기도 했지만 또 가끔은 그녀의 얼굴 몸짓 숨결이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다 지난 과거의 기억들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가 그녀가 쓰던 샴푸 냄새에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그녀의 그림자를 발견하기라도 할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정신없이 그 사람을 쫓아가 보기도 했다 때론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로 존재했던 시간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멀리서 별빛 하나가 반짝였다 그는 그것이 진짜 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별인 것처럼 느껴졌다 저스틴 밖에서 뭐해 레베카 선생님이 손에 맥주 하나를 들고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새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날씨 찾아올 테고 그렇게 이 순간은 어디론가 사라지겠죠 밤이 아침 쪽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던 말이에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우리 가슴 속에 간직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그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피식하고 웃었다 나이는 그와 비슷했지만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낯선 이방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친구가 되어주었다 집을 구하는 것도 그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문제가 생길 때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도와주는 선생님이자 친구였다 저스틴 난 알고 있어 너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너의 눈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 그는 이제 괜찮아졌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자꾸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녀가 말을 계속 이었다 저스틴 너의 기억이 아픈 과거라고 해도 그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야 세상에 너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야 물론 너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특별하겠지만 말이야 물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 기억은 너에게서 절대로 떠날 수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해도 하루 24시간을 전부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너를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말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난 너가 아픈 기억도 소중히 간직했으면 좋겠어 오랜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기적처럼 아팠던 기억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네베카 내가 너의 말을 전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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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그의 말에 대답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저 안에 저 안에 있는 친구들 역시 모두 내게 특별한 사람들 이지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너 역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알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거든 비록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말이야 어 그래 알고 있어 넌 참 좋은 사람 이라는 걸 저스틴 너 정말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지 두 사람은 웃었다 어디를 가도 잊을 수 없는 감정의 거미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겠지 하지만 우리는 미치도록 잊으려 노력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가슴속에 안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너의 마음을 따라가 러브인 브리즈번 제18화 사랑을 찾아 돌아오다 2008년 12월 16일 한국 건국대 병원 생일 축하해요 수연씨 그리고 건강을 다시 찾은 것도 함께요 민정은 몇몇의 간호사들과 함께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병실을 찾았다 어? 오늘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왜 몰라요 관심 있으면 다 알아요 내가 수연씨에게 관심 엄청 많은 거 몰랐어요? 그녀는 몇 개월 전에 퇴원했다가 건강이 악화돼 다시 입원을 한 뒤 몇 개월의 시간이 더 지나 이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가 민정에게 처음부터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알게 된 서로의 아픔들 두 사람은 아픔을 공유한 뒤 환자와 간호사 사이를 뛰어넘어 이제는 서로를 아껴주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고마워요 민정씨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네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내일 퇴원 맞죠? 네 내일 못 뵙겠네요 그러게요 하필 내일 일이 있어서 그래도 항상 건강해야 해요 민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민정도 이제 얼굴에서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2월 28일 건국대 병원 민정씨 멀리서 그녀가 민정을 불렀다 수연씨 어쩐 일이에요? 어디가 다시 아픈 거예요? 갑작스런 그녀의 방문에 민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요 민정씨 만나려고 왔어요 저 내일 호주로 떠나요 민정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엽서 보내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럴게요 민정씨도 행복해져야 해요 그녀는 그리움을 잊으려고도 지우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리움을 찾아서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민정은 그녀가 언젠가 다시 호주로 떠날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2009년 아일랜드 더블린 여행을 해보는 게 어때? 네베카는 그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여행? 어 여행은 작은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나를 만날 수 있거든 난 언젠가 세계일주를 할 거야 그렇게 하려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지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 한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최고의 효도야 그의 말에 네베카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이지? 준우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가만히 뚫어져라 보다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게 세상 아니겠어?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잖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응원해줘야지 근데 왜 부모를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갸우뚱했다 여행 가야겠다 어디로 갈까? 그가 말했다 지금 딱 한 곳이 떠올랐어 그녀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디? 호주 어때? 호주 날씨는 정말 죽이거든 아일랜드의 우울한 날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청명해 물론 예쁜 여자도 많을 거야 날씨가 좋은 곳에는 항상 근사한 여자들이 많거든 확실한 거지 그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두 주먹을 불꾼 쥐며 외쳤다 화이팅!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그니까 당신 같은 스위퍼들은 모두 자살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가 남자의 정치에 대해 묻자 남자는 스위퍼들이 모두 자살했던 사람들이 맞다고 대답했다 우리도 언젠가 어디론가 떠나게 될 날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단지 자신을 위해 그 상황에서 도망친 거지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거야 남자는 바다를 끼고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 위로는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 둘 외롭게 떨어져 있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거죠? 그가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더니 이내 다시 길을 걸었다 사랑 때문에 남자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지만 자살의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세상에는 굶어 죽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산보다 사랑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더 이상 거짓은 아니었다 어쩌면 내가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른 척 했으니까 나의 아들에게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다네 아마도 스위퍼들은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과거의 기억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듯이 그들도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네의 발을 보게나 균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다 그의 맨발에는 지저분한 먼지들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을 보고 의아했다 그동안 왜 아픔을 느끼지 못한 거지? 그것은 자네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거야 남자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자네 발에 유리 조각이 붙어있지만 지금 자네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발에서 맥주병 조각을 떼어냈다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임에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전 그녀와의 기억 때문에 너무도 아픕니다 그래 그럴 테지 사실 자네의 아픔은 자네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지 그거 아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했던 잘못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거야 남자가 말했다 제가 죽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요? 그가 물었다 글쎄 이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군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난 자네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네 자네는 떠날 시간이 오면 떠나면 되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네요 어디로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걱정 말게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러브인 브리즈번 제19화 그래도 사랑이 끝난 건 아닐 거야 호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바다 정말 너무 좋다 아이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너무 오랜만에 이곳에 온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아이린은 어머니를 졸라 골드코스트의 서퍼스 파라다이스에 도착했다 바다를 보고 신난 딸과 손녀와는 달리 어머니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분명 이곳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장소일 것이다 물론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이곳은 특별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늘 함께 이곳을 많이 찾았기 때문이다 그곳에 태양빛을 받은 바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특별한 존재들에 의해 빛이 산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색으로 변한다 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그림을 그린다 파란 파도가 햇살의 끝에서 반짝이는 모래에 부딪히며 내던 소리 너나 할 거 없이 즐거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각양각색의 소리들 그녀는 그녀는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 보았던 바다만큼 푸른 바다를 보지 못했다 그곳은 아마도 아버지라는 존재의 산란 작용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아버지를 지금도 변함없이 그리워하고 계시는 어머니는 항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부풀어 계시기까지 했다 해민아 멀리 가면 안 돼 그녀는 외로운 바다 해안을 따라서 서 있는 가로등이 만들어놓은 소녀의 그림자 뒤에 대고 소리쳤다 소녀가 걱정되었는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계셨다 아이는 할머니의 걱정과 달리 다른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곳에서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멀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둠이 내린지 꽤 오래되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연인과 함께 다정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바다가 바라보이는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은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이야기를 한다 춥지 않으세요? 난 괜찮다 시원하고 좋은걸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바다가 몹시 그리웠어 그녀는 눈을 감고 바다 향기를 음미하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엄마 저쪽으로 좀 걸을까요? 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린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엄마의 곁에 바짝 붙어 팔짱을 끼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귀가 아닌 가슴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몇초 간격으로 파도가 쉴 새 없이 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단 한 번도 같은 음을 내지 않았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그의 알갱이가 파도에 의해 부서지고 부딪히고 깎이면서 소리를 만들어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들고 백사장 위에 발자국을 찍었다 하나 둘 찍혀가는 발자국 위로 파도가 밀려오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마치 우리의 기억이 점차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오래전에 너희 아버지와 항상 이렇게 걷곤 했었단다 물론 그 흔적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바람결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어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직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으세요 아이린이 물었다 그녀는 슬며시 웃음을 짓더니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렇다 해도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란다 바다 하늘 바람 그리고 가로등까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곳의 모든 것들 역시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내게는 보이거든 저기 저쪽에 누워서 항상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말이야 그녀는 그곳에 서서 한곳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아이린은 아이린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어머니 말대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곳이 그곳이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어둠 속의 파도 그녀를 그녀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는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자네를 벌써 잊었을지도 모른다네 더 이상 자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가 아닐지도 몰라 그래도 괜찮겠나 다른 남자와 행복한 모습을 본다 해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말이야 그는 끝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로군 네 아직도 그녀를 사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떠났고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제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을 이었다 그녀가 누군가의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죠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저를 사랑했던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네가 사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더 이상 자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은 이미 사라져 버린 거야 그 말에 준호는 슬쩍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은 어딘가로 옮겨져 지금도 여전히 존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말이에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자네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군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저 웃기만 했다 준호는 어둠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살아있는데 눈을 감으면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선명히도 보이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 순간 한 꼬마가 달려오다가 중심을 잃어버렸는지 넘어지며 얼굴을 모래바닥에 그대로 쳐박았다 그는 깜짝 놀랐고 꼬마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괜찮니? 조심해야지 꼬마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뛰면 어떡하니? 꼬마의 얼굴에는 물기가 묻은 모래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모래를 털어내고 싶었는지 꼬마는 작은 손으로 얼굴을 어설프게 문질러댔다 하지만 모래는 여전히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입으로도 모래가 들어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다 그래도 울지 않고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작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 꼬마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웃음이 나왔다 그는 아이 얼굴의 모래를 말끔히 털어주고 물었다 꼬마야 엄마는 어디 있어? 아이는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켰다 그래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준호는 옆에 남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꼬마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꼬마를 데려다 주겠다고 남자에게 말한 뒤 뒤돌아섰다 그 순간 그는 이 엄청난 상황을 알아챘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이 혼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꼬마는 그와 같은 중인일 수도 있다 무언가 기억에 사로잡혀 떠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도대체 이 작은 꼬마가 얼마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기에 이곳에 있는 거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의 가슴은 터질 듯 급격히 뛰고 있었다 만약 꼬마가 죽지 않았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면 나 역시 죽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2009년 2월 28일 홍콩 국제공항 2번 탑승구 앞 대형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내려앉고 그 위로는 일몰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위로 날고 있는 비행기의 모습들이 하나둘 보였다 이곳은 천국의 어디쯤일까 그는 붉은 노을빛을 한가득 받으며 생각에 잠겼다 세상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황홀한 순간이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향해가는 것일까 난 왜 이곳에 앉아있는 거지 그곳에는 철저히 버려지고 외로운 내가 있을 뿐인데 저스틴은 12번 탑승구 앞에 앉아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은 가끔씩 자신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이끌리곤 한다 지금 그가 그랬다 정신없이 과거를 정리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흔적은 한국을 떠날 때 옷가지만 몇 개 쑤셔놓고 들고 온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다 엄청날 것 같던 1년의 시간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배낭 속에 구겨져 기억의 뒤편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날 밤 레베카의 그 한마디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곳에 앉아있을 이유는 없었다 아마도 지금쯤 유럽 어느 골목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오늘에서야 정신없이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인사도 미룬 채 비행기를 탔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있었다 아일랜드에서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홍콩까지 13시간 그리고 홍콩에서 호주까지 10시간 그는 저렴한 항공권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충동적인 결정이었어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책망했다 호주 브리지본으로 가는 캐세이 퍼시픽 1214 항공기 탑승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일등석 손님과 아시안 마일리지 손님께서는 항공기 탑승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저스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은 내일 생각해보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비행기 창가 쪽 좌석에 앉았다 좌석 벨트를 메고 창문 밖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어둠이 깔린 비행장에는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비행기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행기의 푸시백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상조업 장비 등을 분주히 비행기에 연결하고 있었다 길고 납작한 모양의 상자에 거대한 바퀴가 달려있는 토인카의 모습도 보였다 승객들이 탑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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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만 그의 옆 두 좌석은 그대로 비어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했던 그는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그나마 우울했던 기분이 나아졌다 게이트가 닫히기 바로 직전 누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여자가 승무원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어보자 승무원은 그가 앉아있는 쪽의 방향을 가리켰다 이런 재수도 없지 원 저스틴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창문의 시선을 고정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그와 자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아시아 여자였다 아니 한국 여자가 분명했다 긴 생머리에 자연스러운 화장 그리고 심하게 눈에 띄는 색상의 옷을 입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얇은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아 전형적인 한국인이었다 그는 자리가 불편한 듯 몸을 몇 번이나 뒤척이더니 오래 지나지 않아 피곤함을 못 이기고 눈을 감았다 어느새 비행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깃털처럼 가볍게 검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2009년 3월 15일 오후 4시 서울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벤치 봄날 답지 않게 비가 내린 도시 위로 물기를 한가득 머금은 안개가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저 멀리 안개 속에 묻힌 차들의 수많은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춰 흔들리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 창문에 맺히는 수증기처럼 도시는 이미 촉촉히 젖어 있었다 자기야 한 남자가 국산 SUV 차량에서 내리며 다정한 말투로 여자를 불렀다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여자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바로 민정이였다 남자는 양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재빨리 뛰어와 그녀 옆에 바짝 도앉았다 내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왜 친근하고 다정하고 막 사랑스럽고 좋은데 한 단어에 그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있었는지 미처 몰랐네 민정도 싫지는 않은지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가 다정하게 부를 때면 얼굴이 분홍빛으로 변하면서 생기가 돌았다 코딱지만한 외제차보다 저게 훨씬 너에게 더 잘 어울려 그녀는 뒤쪽 주차되어 있는 그의 차를 보며 말했다 알지 누구 말씀인데 그녀가 웃었다 선우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어? 이곳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이곳은 베스트 프렌드와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지금은 선우는 갸우뚱하며 물었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잖아 알아 하지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때 그 녀석은 정말 좋은 놈 이었거든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앞으로 내 속만 썩힐 것 같으니 말이야 뭐라고? 하 두 사람은 늘 티격태격 싸웠다 민정은 아직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선우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삶이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기도 한다는 것을 민정은 알게 되었다 갑자기 이리로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이곳은 두 사람의 비밀 장소이자 추억이 있는 곳이다 오늘 그날이잖아 즐거웠던 순간도 잠시 두 사람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그래 오늘이었지 그 녀석이 떠났던 날 그때도 아마 날씨가 이랬을 거야 선우가 선우가 말했다 눈가에 가득 고인 눈물처럼 그날도 바로 오늘 같았어 준호가 알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우리 결혼? 그가 물었다 어 나쁜놈 선우가 회색빛 하늘을 보며 말했다 2009년 3월 1일 비행기 안 그가 잠에서 깨어나 시계를 봤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겨 날짜상으로는 이미 하루가 지나 있었다 비행기는 작은 비상 조명만을 남긴 채 승객들이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조명을 모두 꺼버려 비행기 안은 꽤 어두웠다 그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지만 통로 쪽 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다 화장실에 가려면 그녀를 깨워야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잠을 깨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넘어가려고 앞 좌석 등받이를 잡은 채 그녀의 무릎 위로 한쪽 발을 넘겨 통로 쪽에 내려놓았을 때였다 비행기가 난기루를 만났는지 조금 흔들렸다 그는 중심을 잃고 그녀의 무릎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짧은 외마디 빈명을 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재빨리 일어났다 죄송해요 그가 재빠르게 사과를 했다 아 괜찮아요 그녀는 당황했고 동시에 아파했다 승무원은 어떻게 알았는지 어디선가 나타나 먼저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를 바라보는 승무원의 눈빛은 왠지 이상했다 갑자기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고 당장이라도 남자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앉아있던 그녀가 괜찮다고 하며 승무원을 돌려보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분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 네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 저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아무튼 전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지만 속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앉아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부리집원 가시는 거예요? 여자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부리집원 가요 아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나요? 비행기 목격지가 부리집원인데 그녀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로 보였다 어디에서나 원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같았다 한 시간 후 잠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옆으로 숙여 그를 바라보고 말했다 아니요 한숨 자고 나니까 잠이 안 오네요 아직 6시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그는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이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저도 잠이 안 오는데 우리 서로 말동문화 되어줄까요? 그렇게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연예인들의 뒷담화까지 마치 여자들의 대화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브리집원에 가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글쎄요 제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행을 할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른 채 떠나는 거예요 오 멋진데요 그쪽은요 그러고 보니 우리 통성명도 하지 않았네요 어 그러네요 저는 배수연입니다 저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왜 브리집원을 가는지 물어보셨죠? 저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래된 추억을 만나러 가는 거죠 뭐 그러고 보니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네요 그녀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신가 보네요 네 두 번째예요 준호 씨는 처음이죠 제가 꼭 가야 되는 필수 여행지 추천할게요 고마워요 근데 저도 처음은 아니에요 저도 수연 씨와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정말 우리 인연이네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지상에서의 시간보다 더 늦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브리집원이라는 같은 공간 다른 시간에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고 높은 하늘 위에서 밤은 그렇게 잠들지 않았다 2008년 3월 12일 밤 10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선우의 차가 엄청난 속도를 급하게 멈추려고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병원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민정이 내리고 이내 응급실로 달려왔다 정신없는 응급실에는 하루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두 친구는 정신없이 자신들의 친구 이름을 크게 외쳤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차태를 살펴본 뒤 한쪽 구석에 있는 침대를 가리켰다 준호야 준호야 민정은 준호에게 재빨리 뛰어갔다 병원이 떠나가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에 준호는 고개를 살짝 들어 확인했다 나 괜찮아 두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난 후 그는 재빨리 먼저 말했다 야 이 바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안 그냥 넘어져서 살짝 까진 것 뿐이야 잔뜩 날선 선우의 물음에 준호는 다친 말을 들어 보여주며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정이 준호의 머리를 살짝 쥐어박았다 한 시간 후 너 정말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며칠 입원해보고 상태도 다시 확인해봐야지 선우가 준호와 함께 걸어 나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선우 말이 맞아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민정도 함께 거들었다 괜찮다니까 정말 차에 아주 조금 스친 것 뿐이야 그냥 놀라서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아프면 즉시 병원으로 오자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알았어 두 사람은 준호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갔다 선우와 민정은 준호가 준호가 못 믿어온지 조금 가다가 차를 세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가 손짓으로 어서 가라고 말했다 친구들을 어렵게 보낸 그는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집안은 요동치는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고요했다 너무도 긴 하루였다 어디서부턴가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잡힐 듯 잡힐 듯 멀어져만 가는 행복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다 아침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3월 13일 아침 준호는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그녀의 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번처럼 그녀의 소속사를 찾아가 볼 생각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절대로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순간 그 순간 머릿속을 번쩍 스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인터넷이 있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을 통해 그녀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무작정 그녀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요새는 인터넷을 인터넷을 잘만 뒤져보면 어디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본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때마침 인터넷에는 그녀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다 원치 않았지만 또다시 그녀의 기사가 눈에 들어오고 말았다 열애설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준호가 아닌 모 그룹의 부회장이었다 약혼 날짜도 확정되었다는 기사였다 그랬구나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왔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배신감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느낌 그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졌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3월 15일 아침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거실 중앙에는 배낭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준비를 마친 그는 배낭을 들고 집을 나왔다 친구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아일랜드로 떠난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버스에 올랐다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서울의 모습이 오늘따라 눈물을 머금은 듯 슬퍼 보였다 두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그가 떠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준호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가족 이상의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떠나야만 했다 과거의 기억이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지난 기억은 모두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린 채 살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였다 그래서 무작정 비행기 티켓만 끊어 너무나 낯선 나라 아일랜드로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 언젠가 어느 저 예산 영화 속에서 아일랜드라는 낯선 나라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보잘것 없는 오래된 도시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의 사람들 그리고 1년 내내 회색빛을 머금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날씨까지 그 모든 것이 좋았다 더 이상 눈부신 햇살 푸른 파도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은 싫었다 지독한 우울함만이 그의 우울함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더 그를 유혹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꼬박 하루가 걸려 도착한 아일랜드의 날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청명했다 초록의 나라답게 사방으로 탁 트인 평야에 녹색의 초원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1년 중 몇 번 없는 이상하게 맑은 날씨라고 택시기사는 말했다 준우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과거의 자신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우에게 내가 너에게 썼던 쪽지들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였지 공부 그만하고 놀러 나가자고 하는 쪽지들이었어 기억나니? 그때 이후로 너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다 그때부터 너와 민정이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내 옆에 있어주었지 난 너희들에게 항상 받기만 했었던 것 같아 여러가지로 너희들의 마음만 아프게 했었고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데 난 항상 과거로만 걸었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 자신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어 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쉽게 익숙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현재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무리 망가지고 깨져버려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하지만 말이야 나는 아직 망가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찾아 떠나고 싶어 새로운 나를 말이야 비록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나는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언젠가 너희 앞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난다면 염치없지만 반갑게 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말이야 그리고 무언가에 너의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 우리는 어느 별에서 사랑을 찾아 잠시 놀러온 사람들이잖아 다시 만날 날을 그날을 기약하며 2009년 3월 1일 비행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 비행기는 어느새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아름다웠던 지난 날을 상상하며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그는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과거도 현재도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도 자격도 자격도 없어요 모든 게 겁나서 도망쳐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녀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나를 잊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런데 굳이 그곳을 다시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만 아플 텐데 그가 물었다 저는 과거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아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무섭다고 피해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끝난 일처럼 모른 척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때 그때 우리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전 지금 너무 설레요 마치 처음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다 과거를 지우려고만 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기억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또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착륙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1분이 1시간처럼 너무나 고통스럽다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비행기 엔진 소음 비좁은 공간의 답답함 여러 사람과의 불편함이 괴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의 이번 비행은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매우 흥미로웠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만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의 긴 이야기 비행기는 어느새 착륙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어두웠던 비행기 안은 다시 불이 켜지며 환해졌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고 승무원들 역시 손님들을 배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창밖으로 구름이 걷히고 도시가 만들어내는 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를 왜 잊으려고만 할까 왜 나는 그녀와의 추억을 잊으려고만 했을까 그는 비행기 아래로 노을에 비친 도시를 보며 생각했다 브리즈번의 도시 속에 움츠려 있던 지난 기억의 조각들 사랑의 조각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연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꼭 그 말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브리즈번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1년 전 브리즈번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남자라는 것을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아마도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괜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또한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 그랬으면 하고 바랐다 참 신기한 인연이다 공항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브리즈번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브리즈번 시티에 두 사람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반대쪽에 관람차는 이제 막 불을 밝힌 채 돌아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이어주는 달이 역시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그대로다 가을밤 향기에 나와 그녀의 기억이 진하게 배어있었다 이 향기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준 것이 아닐까요 글쎄요 전 언제나 이 밤의 향기를 그리워 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줄 알았죠 두 사람은 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마치 꿈꾸고 있는 것만 같은데 꿈 아니죠 네 꿈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웃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의 인연이 이게 다가 아니라면요 그는 그녀와 눈인사를 한 뒤 돌아섰다 그리고 무작정 발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가슴이 너무 설렜다 이곳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벅찼다 잘가요 뒤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그는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나 해피 엔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녀는 어딘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다 긴 하루가 끝날 때면 그녀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 건널목 반대편에서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 그 장소에 다다르자 그녀는 가슴이 벅차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하루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손을 잡고 나란히 걷고 있었다 서로에게 장난을 치면서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점점 다가오더니 그녀의 옆을 지나쳐갔다 그녀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져갔다 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다 어느새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수연은 감정이 폭받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신호등이 보였다 그녀는 그 앞으로 가섰다 반대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창문의 빗방울이 사라지듯 눈앞에 물방울이 사라졌다 맞은편 벤치에서 누군가 일어나 횡단보도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길 건너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남자는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가 거짓말처럼 그녀의 앞에 다가와 섰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고마워 돌아와져서 내가 너무 오래 걸렸지 그를 본 그녀가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힘껏 안았다 만 느낍 러브 인 브리즈번 제 20화 마지막 이야기 그곳에 사랑이 있다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 꼬마는 작은 손으로 그를 툭툭 쳤다 그가 돌아보자 아이는 멀뚱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봐요 말해봐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는 다짜고짜 남자에게 소리쳤다 알고 있지 않나? 자네는 이미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는 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이 아이도 그건 아니라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남자는 단호히 말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애타게 꼬마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면서도 자세를 낮춰 자세를 낮춰 아이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다 여자는 어디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다 혜민아 할머니한테 얼른 가자 할머니가 혜민이랑 놀고 싶다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거든 우리 별자리 보기 게임할까? 어? 엄마의 말에 꼬마는 재빨리 대답했다 여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여자는 모래가 잔뜩 묻은 아이의 옷을 털어주더니 다시 왔던 길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준호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얼마를 걸었을까? 약간 위로 솟아 바다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진 곳이 보였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모래사장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그곳의 모래사장이 끝나는 부분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별빛처럼 반짝거렸다 할머니!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꼬마가 홀로 앉아있던 여자에게로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 우리 혜민이 어디 가서 놀고 왔어요? 저기! 꼬마는 손짓으로 준호가 서있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괜스레 움찔했다 엄마! 하늘의 별들 좀 봐요! 딸의 말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호도 그리고 꼬마와 남자도 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당장에라도 지구로 모두 쏟아질 것만 같았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이건 분명 거짓일 거야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면 문득 겁이 나곤 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은 때론 동시에 가장 잔인한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곳은 모두 아버지의 흔적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모래알부터 바람, 바다, 공기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혜민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별 이야기 해달라고 할까?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린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별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곳에 올 때면 지금도 어머니에게 별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 우리 혜민이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자 우리 공주님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손녀를 번쩍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자 아 저 별이 뭐라고 했지? 목성 할머니의 질문에 딸과 손녀가 동시에 외쳤다 혜민아 저기 저 큰 오리 모양이 별 옆에 붙어있는 꼬마 별이 보이지? 그녀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져다 별이 위치해 있는 곳을 가리켰다 별은 꼬마의 작은 손가락보다도 더 작았다 그곳에는 혜민이의 할아버지께서 혼자서 살고 계실 거야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저 별에 대해서 말해주었거든 그런데 할머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 말이 거짓인 줄 알고 믿지 않았었어 그 이유는 그때는 저 별이 할머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거든 보이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저곳에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다는 거야 아이는 집중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같이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리곤 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떠났어 더 이상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만날 수도 없었지 할머니는 여기가 너무 아파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울었어 매일 이곳을 찾아 하늘을 보며 한참 동안 울고 다시 집으로 가곤 했었지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짠! 하고 없었던 꼬마가 호마별이 나타난 거야 그녀가 갑자기 두 손을 크게 벌리자 아이는 놀란 듯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눈물도 안 흘렸지 우리 혜민이 할머니가 왜 울지 않았는지 알아요? 아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 이유는 할머니도 저 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꼬마가 자신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며 할머니에게 데려가 달라고 때를 썼다 혜민이는 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때 다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시 만나자 알겠지? 응 할머니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얼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유진이?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할머니가 저 여인이 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가 해주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두웠던 그녀의 주변으로 달빛이 비췄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여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다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금까지 이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또 미안했다 이제야 알게 되었군 저기 저 여인은 자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였고 저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자네의 손녀 그리고 자네의 딸이라네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들을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나의 딸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나의 손녀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재차 확인했다 그래 그렇다네 사실 자네는 그때 그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어 저 여인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거였지 그리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자네는 정말 행복했어 그는 충격을 털어내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딸과 손녀를 차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녀 그런데 저는 왜 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아픈 기억 속에서 맴돌았을까요?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모두 자네의 기억이 맞다네 때론 아프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은가 남자는 말을 이었다 이유는 없다네 모두 그런 거지 아프고 다시 웃고 또다시 아프고 울고 웃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란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사진 속에 넣어 간직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순간만을 간직하는 것은 아니란 거지 바로 자네처럼 남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 나갔다 나는 자네의 그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아 주고 싶었어 자네는 아팠던 기억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지 자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을 말이야 어쩌면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순간이었는지 알지 못했겠지 사실 우리 모두 그렇다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지 아는 이는 흔치 않아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그녀와의 모든 기억이 펼쳐졌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행복한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요리를 했던 어느 늦은 오후 여름날 빗방울을 맞으며 걸었던 누군가의 집 앞 골목길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수많았던 날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들에 숨어 있어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네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말이야 누군가는 삶은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삶은 그 소중함을 간직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네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도 아름다웠다 젊었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어느새 그의 가족은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섰다 헤어짐이 아쉬운지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남자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예요 잠시 후 고마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난 난 그저 나의 일을 한 것뿐이라네 이제 다시는 행복했던 순간을 잃어버리지 말게나 우리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바로 자네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고마워요 남자가 떠난 후 그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일순간 반짝거렸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니 그는 자신이 이미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유진아 안녕 언젠가 우리 어딘가에서 처음 그때처럼 다시 만나자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꼬마는 뒤를 돌아보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꼬마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다 유진은 차에 타려다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있던 작은 별 하나가 매우 밝게 반짝였다 2009년 3월 1일 스토리 브리즈가 보이는 강가 산책로 주노 주노는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물 위로 별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고층 빌딩 잎 잎 원한 원한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 잊지도 않은 호주 이야기를 그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난 난 지난 지난 1년 동안 꿈을 꾸었던 걸까 강 옆으로 가로등이 있고 그 아래로는 나무 발판으로 만들어진 산책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를 향해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순간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과거를 걷다 보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영화 같은 상상을 했다 얼마를 걸었을까 스토리 브릿지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언제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그곳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곳은 그곳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스토리 브릿지 아래 흔들리는 다리로 걸어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를 아무도 없는 다리 위를 걸었을까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홀로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2008년 3월 1일 스토리 브릿지 유진아 그거 알아? 스토리 브릿지를 건너는 동안 소원을 백번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의 말에 그녀는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늦은 밤 호텔 그녀가 자다 말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내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알아? 안 잤어?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놀라 그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이듯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년 오늘에도 그곳에서 오빠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매년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설사 우리가 헤어져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말이야 멀리 더 최대한 더 납득 하지만 더 납득 그 Especially 남편이 비슷한 먹자 놀다 뱉 아니면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